쿠쿠예 재완厲害 재완厲害 재완UCK 안녕하세요 꼬꼬야TV입니다. 오늘의 영상은 컵라면 4개, 만두 5개, 계란말이, 누가 더 빨리 먹을까 얘기를 할건데요. 이긴 사람한테는 5천패소라는 돈이 상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. 진짜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화이팅. 잘 먹겠습니다. 오늘의 영상은 저희가 영상acyj germ. Hoppy Fire 3,2,1. 쟈롷. 스탑! 야 너 반칙이야 야 이거 미리 준비해 놓고 어? 야 이거 너무너무 처음날까? 양파리나? 좀 슬로우를 해야해 미리 까놓는 거여서 here 아아 아아아 으흫 흐흫흐흐 흐흐흑흐흑 으 으 으 아 잊지 마 와 아... 아 안 들었다 천천히 먹는대 짜파티? 야 너랑 나랑 먹는 양이 달라 야 나는 이게 한 숟가락인데? 다 먹었어? 다 먹었어? 다 먹었어 먹어서 그래 야 나는... 저녁은 괜히 먹고 왔어 먹을 수 있겠냐? 보소이야? 음... 음... 아 뜨거 아 뜨거 으흠 시작해야지 아 내가 김치를 안 먹었구나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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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아 뭐지? 이..이?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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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그럼 저거 얼마 넣었냐 으흠 으흠 먹어봐 하나 맛있어 이거 만두가 없잖아 맛있어 맛있다고 맛있는 거를 왜 그 으흠 생각해보니까 너는 4개였고 난 5개였어 응 병경당당히합시다 찍고 있는데 그래 에이 다음에 또 도전한다 배가 너무 고르다 근데 하 Sail 하 배가 너무 굴러요 으으 블디 오늘 대결의 승자는 제가 이겼습니다 인정? 너 인정 오늘도 저희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